선익 시스템에 대한 대안주로 두 가지를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한 분은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 실적 받쳐주는 말 그대로 기본 체력이 되는 종목 이렌텍을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로봇과 관련된 또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진 로봇을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이렌텍과 유진 로봇과는 어떤 종목으로 대안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이렌텍은 기본 체력이 괜찮나요? 네, 체력 빵빵합니다. 그래서 이렌텍을 볼 때 휴대폰용 관련돼서 배터리 팩 하는 회사다, 케이스 하는 회사다라고 알려져 있고 충전기 쪽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터리 팩, 특히 저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 디바이스, 헤드기어를 쓰건 글라스를 쓰건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 이어지다 보니까 관련주 쪽으로 연결되는데 최근에 회사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모빌리티 쪽에 배터리 팩도 들어간다. 그러나 로봇도 마찬가지겠고요. 거기 들어가는 이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원 장치를 배터리 팩화시킨다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 이것도 로봇 관련주인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인데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쪽에 모두 다 생산기지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또 작년부터 실적이 가장 좋아졌던 배경은 전자담배입니다. 회사가 두 개가 있죠. 이엠텍, 이렌텍. 그런데 이엠텍이 먼저 ODM으로 개발하기 시작해서 KTN지한테 이쁨을 받고 거기서 실적을 이끌어내기 시작했는데 KTN지 입장 쪽에서는 하나에만 집중하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라인을 좀 나누는 관점 쪽에서 이렌텍을 선정했고 거기서 공급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올해에는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물량을 받겠다라는 쪽도 회사에서 나오는 흐름들이고요. 그러면 이런 변화와 함께 또 기대할 수 있는 흐름들. 특히 전자담배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요즘 핫하게 뜨거운 상황들이고요. 기존의 국내에서는 아이코스가 1위였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KTN지가 역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탈일본 이런 쪽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매출이 7600억대, 22% 늘었고요. 영업이기 130% 늘어서 348억대 그런 상황들인데 올해는 640억까지 또 80%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총이 3600억대면 싸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같은 IT에 관련된 부품 쪽 또 배터리 팩 쪽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실적의 체력 대중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렌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버스나 또 로봇에도 약간 엮여 있는 상황인데 기본 체력도 잘 갖춰져 있고 실적 성장도 예상이 되는 종목으로 하나를 골라주셨습니다. 이렌텍을 봤고요. 다음은 유진 로봇입니다. 길건호 연구원님.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주가가 좋긴 했지만 로봇 관련주들도 주가가 사실은 좋았거든요. 삼성전자 당연히 훈풍에 숟가락을 얹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관련된 거는 사실은 작년부터 아예 전담 조직이 신설이 됐어요. TF로 구성이 됐는데 이게 팀으로 격상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들한테는 투자가 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인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좀 괜찮은 로봇 관련 기업들이 뭐가 있고 여러 군데에 수출하거나 하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유진 로봇은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지난 이번 달 7일에 반도체 전문기업 크레셉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기존에 원래 자율주행 로봇이 있거든요. 물류 로봇이라고 해서 고카트가 안 그래도 유럽에서 조금 인기가 많아지고 있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 개발 사업을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해외 수출을 하려면 국제표준 ISO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인증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받은 게 딱 세 군데밖에 없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게 이 고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유럽의 6개국이 이미 수출했고요. 어떻게 쓰느냐. 슬로베니아 병원에서는 코로나 병동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약품도 운반하고요. 비대면 진료도 도와줘요. 어떻게 하느냐.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스스로 부릅니다. 층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문 통과도 가능합니다. 갑자기 제가 업체에서 나온 듯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병원, 공장, 공항 웬만한 건 다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의 최초 저희가 실생활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 청소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아이클레보라고 원래 유진 로봇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산업통상, 정말 오늘 정책 그거 나온 것 같네요. 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세계 인류 상품으로 10년 연속.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윤 당선인이 선거할 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5대 메가테크를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AI 반도체랑 로봇. 그다음에 양자, 탄소중립, 항공우주, 바이오엠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수혜를 또 정책적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 250개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나 인수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래도 같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 로봇을 대안주로 길건우 연구원은 주셨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로봇과 관련해서도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도 일제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중에서 이 로봇 관련주들 중에 가장 그래도 탑픽으로 꼽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유진 로봇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유진 로봇을 한번 가격 전략을 좀 볼까요? 올해 일단은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 어제 한 번 또 슈팅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원래 로봇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 얘기가 나올 때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7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또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갑자기 올라간 게 있어서 조정은 조금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7천 원을 한 번에 뚫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될 때 진입을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 한 5,400원대에서 한번 진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7천 원, 손주일가는 한 4,900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조금 급등한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유진 로봇 담아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다음은 이렌텍 보겠습니다. 이렌텍도 꽤 올라왔다가 최근에 약간 조정받았습니다. 시장 때문이죠. 시장이 안정받으면 또다시 전 고점대 넘어갈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또 1만 5천 원대 초반대 정도로 살짝 또 매물 나오게 됐을 때 그때 노려보자 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대인데 이 정도 실적이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직전 고점이 있다 보니까 예의를 갖추면서 1만 8,500원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만 3,700원대로 전 점점 때 이탈 여부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고점이었던 1만 8,500원 근방까지 한번 일단 목표가 잡아보고 그 뒤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에 대한 주로 이렌텍과 유진러봇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럼 이제 오늘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한 주 마무리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가 너무 시장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빨리 쉬고 싶습니다. 피어나세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쪽에서 코스닥 시장 변하면 좀 더 탄력받을 때 여기서 뭘 갈까라고 하게 되면 신상업 쪽, 또 좀 많이 쉬었던 바이오 쪽, 이런 쪽도 하나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일단 챙겨보고 시장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예상처럼 코스닥의 분위기가 변하면서 반등할지 한번 지켜볼게요. 다음 길건호 연구원님. 그 안에서도 그러면 찾아보자면 IT 업종으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FOMC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런데 이때 가장 낙폭이 컸던 게 미국에서도 IT 관련 주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우리나라까지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또 한 IT 업종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해봤고 종목까지 소개받았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